그냥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돼요 됐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인다영입니다 아직 특별한 작품은 없지만 연기 생활을 꾸준히 해나갈 비타민 같은 배우 인다영입니다 일단 색상이 너무 예뻐요 색깔 자체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엄청 얇게 나왔어요 한 손으로 잡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색깔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되게 예쁜데요? 혼자 놀기에도 좋고 친구랑 같이 놀기에도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상으로 메이크업 해보기인데요 일단 카메라에 들어가시면 위쪽에 빅스비 비전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거를 누르시면 메이크업이라고 뜨거든요 헤어, 입술, 볼터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 해볼게요 머리 헤어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평소에 보라 색깔 머리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머리가 색깔이 바뀌어요 염색하면 이렇게 나오겠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 머리 색깔처럼 카메라에 나오고 있어요 화장을 안 해도 사진을 딱 찍을 때 화장한 것처럼 볼 수 있겠네요 입술 색깔도 원하시는 색깔로 바꾸실 수 있는데 이거 색깔 너무 예쁜데요? 이 세상에 똑같은 색깔은 없다 다 아시죠? 다 나와있어요 색깔이 빨간색이어도 그냥 빨간색이 아니에요 여기 속눈썹 기능이 있는데 진짜 자연스러워요 이거 내가 마스카라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여러분 모두 셀기꾼 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10의 두 번째 꿀 기능은 슈퍼 슬로우 모션인데요 영상을 촬영을 하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나타나는 기능이에요 저처럼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춤을 추시는 분들에게 실용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기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어떻게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습관이 있는지 춤추시는 분들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나 습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병뚜껑 챌린지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 기능을 사용한 영상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발차기를 하면 순간적으로 느리게 보이다가 딱 따지면서 이렇게 빠르게 슥 지나가잖아요 그런 기능을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노트10 세 번째 꿀 기능 AR 이모지 카메라에 들어가시면 위쪽에 AR 이모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이 이모지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에 이렇게 센서가 나오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촬영을 하시면 나와 비슷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풍별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을 딱 누르시면 마이 이모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진짜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요 자기랑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캐릭터는 자신이 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표정이 똑같이 바뀌어요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얼굴 특징을 설정할 수도 있고 옷을 입힐 수도 있고 악세서리를 착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 기능이 제가 봤을 때 혼자 놀기 가장 가장 재미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저의 표정을 또 따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재밌어 프사도 할 수도 있고 자기 셀카인 것 같은데 귀여운 캐릭터로 나오니까 사진 올리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재미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갤럭시 노트10의 네 번째 꿀 기능 AR 두들... AR 두들... AR 두들이라는 건데요 동영상으로 자신의 얼굴을 꾸물 수 있습니다 일단 펜을 꺼내시고요 카메라에 들어가시면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무늬가 있어요 AR 두들이라고 뜨는데요 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신의 얼굴에 고양이를 그리셔도 되고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시면 그림이 저를 쫓아다녀요 스티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에 가상을 입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을 그림을 그림으로써 같이 섞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다른 어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스티커가 이거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스티커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갤럭시 노트10 다섯 번째 꿀 기능은 S펜 세가 찍기인데요 S펜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보통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해서 카메라에 들어가시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카메라에 들어가집니다 이거를 길게 눌렀는데 카메라에 들어가져요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셀카를 찍고 싶다 이거를 두 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전환이 돼요 셀카 모드를 찍으실 수 있어요 셀카봉으로 셀카를 찍거나 손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때 유용한 기능인데요 바스트로 찍고 싶은데 보통 이렇게 타이머 누르고 타이머 누르고 재빨리 오고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거치대에 대시고 포즈를 취합니다 카메라 화면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유용한 기능입니까 되게 여러 명에서 찍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뻗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딱 뒤에 숨겨놓고 포즈 딱 취하고 숨겨놓고 찍어도 찍혀요 인식이 다 멀리 있어도 됩니다 동영상을 찍고 싶다 이걸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동영상으로 싹 바뀝니다 동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원하시면 버튼을 누르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똑같이 버튼을 누르고 내려주시면 전면 후면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예스펜 하나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지?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옆으로 대지 이렇게?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시대가 좋아졌어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솔직히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이 촬영을 하면서 콱해지고 있어요 아니 진짜로 기능이 너무 좋아요 또 저는 배우다 보니까 카메라를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자세 교정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맨날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페이스북 보고 똑같은데 얼마나 지겨워요 이런 카메라 기능으로 혼자서 놀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 많으니까 갤럭시 노트10을 사신 분들께서는 이 기능을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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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